승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 에어 하와이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안돼 안돼 저 꼭 타야 돼요 꼭 아아아아악 딴 사람 되시나 보구만 으아아악 아니요 저의 가족은 비즈니스 클래스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다 이제부터 이 비행기는 우리가 차지한다 아 그렇지 엄마는 엄마 꼭 데리고 올테니까 걱정하지마 꼭 사줄게 아빠가 아우, 나가요. 허람만 더, 목련화해. 어떡해. 어머, 이긴 잡아. 어떡해. 잘 좀 가입시다, 하와이까지, 예? 비행기는 없으론. 나서도 좀 싸우세요. 거기 우리 요원이 하나 타고 있습니다. 구해야죠, 비행기. 오케이? 오케이. 밖에 몇 명이나 있어요? 한 일곱, 여덟, 아홉, 열? 잘 모르겠는데.